유나케다 유나케 오동동 연탕도이 오늘 빨리 먹지 않고 진탕 먹지 않고 중간에 나한테 숙취 행세를 꼭 사주고 집 갈 때 코레타를 사서 꼭 들어보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, 마십시다 짠 짠 짠 없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럼 여기다 놔 그냥 노래 부르게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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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는 사회공사 안 돼? 되게 채플 들으러 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 시간에 불교인데 기독교 학교 그래가지고 아직도 채플을 하나? 하겠지 여기 기간도 절대 알겠지 그게 무슨 교양이지? 필수 교양? 그걸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 맞아 맞아 8학점이었어야 됐나? 2학점 심 어 맞아 4번? 4번인가? 진짜 힘들었는데 맞아 나 맨날 잤는데 핸드폰 하면 걸려가지고 그때 결석 처리되잖아 맞아 오 대박 진리 자유봉사 진자봉? 하하하하하하 진자봉? 와 진짜 오랜만이다 와 대박 진짜 몇 년만에 목요에 진짜 추억이다 링공이다 저기서 맨날 맥주 먹고 막걸리 먹고 붕붕 그 파스타집 이름이 뭐였지? 피자랑 파스타 파는 곳? 아 기억 안 나 저기 중간에 딱 있는 거 그래서 거기서 맨날 우리가 봄봄 맥주를 하하! 시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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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맨날 가지고 나와서 맨날 맨날 대박 솔리 아 팔아파 야 너네 설레지? 좀 좋네 오랜만에 오니까 그래 여기 아니야? 자기야 안 서울란다며 괜찮네 좀 몽글몽글하는 거 여기 맨날 버블티 먹었던 거 그리고 여기 피노키오라고 아 진..안돼? 지노키오? 진앤키노 한 번도 못 갔어 나 두 번 가봤어 나 두 번이나 가봤어 근데 진짜 맛있지 않냐? 나 못 가봤어 너무 맛있었어 여기야 반다리 다 아 여기라고 여기 버블티 볶음밥 볶음밥 어디? 볶음밥 볶음밥 지지고 뭐여? 지지고 자리에 이게 생겼네 오오 뭐여? 샐러드집이야? 야 근데 우리 너무 지금 좀 상피해 이래 좀 조용히 해봐 지지고가 왜 없어져? 우웅 무섭게 지지고 정말 시원해 망오루 망오루 시원해 이걸로 이제 오래 먹어야돼 난 시원해 이해가 응 씨름라 시원ением 와 와 진짜 대박많은 거 맛있어? 뭐야? 나 이거 무슨 때야? 넣었고 너무 잘 August? 진짜 맛있다 마이차 좋아해? 나 먹자 싫어해 근데 마이차이ини지 마실라 콜바 애들 왜 이렇게 수년명이 있겠죠? 음!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요. 말차 맛이 안 난다고 하던데? 안 나. 별로 안 나. 그렇지? 안 나지? 오! 맛있다. 맛있지? 안 먹었잖아. 안 먹었잖아. 너는 빨개. 너는 아니잖아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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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더 맛있어. 우리 가위바위보 제사랑 도와드리자. 안 먹었잖아. 가위바위보. 진짜 겁나 없잖아. 난 가위바위보. 취약인데? 얘 뭐야? 나 한번만 더 해 보자. 안 먹었잖아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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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두 장 아니지? 아니 왜 계속 나야? 난 더 살 수 있는게 없어. 자기야 이제 힘들었어? 친절한 곤자씨 같지? 왜 힘들었어? 소리 좀 당기고 막 그랬어? 응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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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 9시. 짠. 짠. 헤에에. 아아. 와아. 너 집에 측정 어떻게 된다? 할래? 우리 거 너무 벌칙 먹고 했는데. 측정 없음. 어? 갑자기? 왜 그랬어? 물어본 사람. 아니 물어본 사람. 물어본 사람. 빡. 궁금한 사람? 빰! 야! 까먹지 말아라. 몇 넘으면 마시기 할래? 솔직히 생활... 75가 넘으면 마시기. 근데 75 넘기는 어려울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70으로 하잖아. 네, 70으로... 어, 그래 70으로 하잖아. 그러니까 작게 얘기해야지. 70 넘으면... 70 넘으면... 70 넘으면... 어, 넘었어요. 아, 지금 말이야? 70 넘으면... 아, 시심... 야, 너 이거... 야, 너 이거... 야, 지금부터 시작! 지금부터 시작! 야, 한 번만 주세요. 야, 누가... 한, 한... 너를 주목하고... 해보자. 내가... 혼자... 뭐 생각하고... 한번 해볼까... 아아... 야, 90까지 다 동행해. 아니다. 이 쪽으로... 지금 잘했어. 아니요. 갓 자른 걸로... 뭐 이래다가... 근데 가위바위보 하자는 거... 나만 이렇게... 안 나면 이게 가위바위보? 나이? 이건 사이언스다. 나 내가 이긴 줄 알았지? 너 뭐야? 너 왜 이렇게 먹을게? 일단 맛있게. 한 번만 더 해보자. 나 이제 생각하고 해볼게. 안 내면 준 거...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? 야, 근데 이럴 수 있어? 그냥 먹어. 아니, 이럴 수 있어? 아아... 왜? 왜 있지? 오빠, 그거 코 손이 했어? 가위바위보? 그래야? 이거 내 손이 어느냐! 나중에... 가위바위보... 간다... 야,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외래어 사용하지 않지? 민정아... 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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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눈 좀 예쁘겠다. 다시다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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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래어 사용하지 않기 아직 아니라고 75 넘지 않기 외래어 사용하지 않기 그만 먹어 나 모자이크 안한다 지금 먹고 있는 거 75 넘지 않기 외래어 사용하지 않기 시 작 이거 뭐야 과자 네 얼굴 아니 이거 아니 바닥에 떨어진 이거 뭐냐 과자라고 과자 니 미간에 꽂힌 과자 니 미간에 한 번 얘들아 나 미간이 꼴끄러워 미간에 사이가 꼴끄러워 미간에 사이가 꼴끄러워 미간이 만져볼래 이거 뭐야 꼴끄러워 꼴끄러워 근데 이렇게 해야돼 여기 다 꼈어 여긴 아니야 여기 다 꼈어 거기 안 꼈어 여기 꼈다고 우리 치러갈래 얘들아 아니 작은 공부를 치러가자 나 근데 지금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아니요 주저 떨고 앉았네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이 새끼 내가 저번주부터 꼈셨거든 요야 작은 공부를 하러 갈래? 근데 내가 나 웬만하면은 오케이 아니 아까 이 새끼야 했지 얘들아 나 여기 부은 것 같아 근데 지금 근데 저 저번주부터 웬만했으면 나는 좋아 맞아 맞아 이제 응 이게 정말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요 더 바빠요 여러분 이 영상은 이 영상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영상은 여러분 저는 아이라인 눈신 제거를 하고 왔는데요. 지금이 2회차고 보여드릴게요. 놀라지 마세요. 이렇게 부었습니다. 붓기는 한 3, 4일 정도 가는 것 같고 멍이 한 일주일 넘게 가더라고요. 진짜 너무 아파. 한 번 더 남았는데 근데 1회차보다는 덜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아파요. 자 그럼 2회차, 3회차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메시야. 조시부터 소시부터 뽀뽀 나 줘 송패. 아니 송패는 깨지! 콩이지! 깨지! 콩이지! 깨지! 아니 송편은 기본은 깨야 깨 깨 깨 깨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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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깨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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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그만 먹어 치중 치중 요리 4인 가족의 당면 기본 22분 우리 엄마 손이 이렇게 크다니다 법선이 엄마 무섭다 이거 한 장 동안 먹어야겠네 집에 냉장고 비워놨지? 아 쌍다 비워놨지 잘해 사람은 4명인데 배 터져 죽으라고 진짜 이건 내일까지 배가 안 꺼지겠다 엄마 내일까지 산을 치우지마 오마이갓 오마이갓 욜퍼 을커 하늘안개 안되잖아 니까 을커가 뭐야 사투리야 이것도? 울커 그래 울커 울커 울커가 뭐야 하가리에다가 얘를 담궈 써서 삼겹 이것도 사투리야? 응 을큰다 신기한 단어가 많아 눈 밑으로 멍들었네 여기 밑으로 멍 내렸네 고기 살짝 그런거야 은행나무도 3일차 뭐지? 나의 눈 은행이 열리는 나무가 있고 은행이 안 열리는 나무가 있거든 근데 나무도 수컷과 안 붙을 수 있어 알았어?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하지 너 알았어? 호박 호박 야 너 안 잡아먹어 진짜 불이 나게 도망가네? 뭐야? 고기 있는 거 아니야? 완두콩 아니야? 저기 어떻게 완두콩이야 와 이렇게 들고 촬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촬영하지? 팔 아픈데? 이만큼만 들고 있어도? 그치? 그치? 그러니까 M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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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 안녕하세요? 98년생의 아양이예요 유일하게 동원대가 아들이 되시거든? 응 친구들 뭐 했다? 봐봐 야 고양이 거기다 어 어디? 아 저기있어 아 저기있어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반대쪽 집에 진짜네 어떻게 귀걸이 만지게? 봐봐 잘 봐 이렇게 신기하지? 우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 나 뭔지 알아 뭔데? 애기 똥풀 아니요 너 애기 똥풀 밖에 모르지? 강아지풀이랑 먹으러 왔쥬 맛있어? 응 이거 뭐 무슨 떡볶이였지? 시나몬 아 추워서 안사도 될 뻔 어 그러네 맛있지? 저기 있지 않아 지금? 우와 하늘 예쁘다 더워서 그늘로 가겠다는 우리 엄마 치킨도 좋아 돈까스? 돈까스? 돈까스 싫어 그러면 순살치킨? 순살치킨 순살치킨 하나 시켜서 먹는데 그래? 그래 응 전화해 전화해 돈까스 본나? 안 받아 먹어 응 돈까스 우리 이 하나도 나눠 먹는 거 둘이 세트 소바도 있어 소바 시원하게 소바 오빠 소바 먹을래? 응 먹어봐야지 나 소바 보자 응 자 짜잔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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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뚝뚝뚝 뚝뚝뚝뚝 이건 동생 치향 이건 내 치향 뚝뚝 굿! 끌고 가! 잘가!